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왜 때렸지? 꼬아서 때렸나? 분노 절단 난타 얼알 피포션 셔란 세알 다 모으면 5,000원 아이고 많이 분갔습니다 아 세상에 뭐야 이게 세력미션 1부선 입금 팬입니다 나가세요 초커는 넣어도 돼요 와 초커 아 울산 왕조공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넉튀각이다 에잇 1막에서 아 타락이랑 형상이랑 다 먹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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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그럼 쉵 테스트 gio 네 저는 세 엥 네 끓 3대전 아이언클리드 하격세 불은 자야겠다 아이 뭐 분도로 잡아야겠는데 아니 미라손에 무감각까지 준다고? 아니 뭐임? 뭔데? 3대장 3대3대 이걸 봤네 뭐지? 발굴받다줘 발굴받다줘 몽둥이냐 발굴이냐 형상있으니까 발굴할래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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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휴식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 엘리트 4마리가 엘리트 4마리는 재물 없으면은 좀 좀 빡센데 옆에 상자 보내서 제거놔야겠다 재물 없으면은 재물 없으면은 재물 없으면은 재물 없으면은 수리검 서수 수리검 서수 주작같은데 몰래카메라지 뭐 교본 미라손 영채화 가방인데 몸부림 흠 아 뭐야 3800원 손해봤어 극심한 손해 백체력 못채워요 한불 없습니다 2 10 O 1 2 2 2 2 2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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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물 안 나오나. 재물 없으면 갑분수다 될 가능성 높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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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루완존네 어포랑 형상 기다리자 아니 아니 음 그럴수도 있지 쓸더스 원데이 투데이아나 영체와 놔뒀다가 나중에 쓰는게 좋지않았을까 상관없네 야 제물 제물 5식 두마리 치킨 여기서 선의 코를 준다고 이거는 선의 코지 아니면 세장 타격하든가 포벨 소주 뭐 선의 코 각인데 이 3대장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선의 코다 엘리트 두마리 무조건 선의 코尾 이 연기 포벨 소주 그 치킨 은 포식은제 강와냐 몸통 박치기 이제 딜 걱정도 끝나쇼 전략의 천재 딸기 700원 백득시 700원을 얻습니다 한국원화기준 이거 먹을 껍질 순수 먹을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천천 예지 능수까지는 필요 없겠지 킹 이연 갓 레드는 흘려보내기라는 미친 카드가 있는데 내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아 맞다 포식으로 두발이 먹어야지 아 못가져 보겠다 안 돼 금 손실났다 이 미션 조진걸로 치고 오 다마루 디펙트 플러스 원하는 카드 유물세계 10컷이 상상도 못한 영체와 쏟았다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한 마리당 4씩 채우면은 백도 안 되겠네 백도 안 되겠네 백도 안 되겠네 박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케틀벨 꿀랑 힘사모르네 유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식 빠질 것 같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포식 영코로나서 바로 먹네. 타락이니까 영코스트죠. 포식 영코로나서 포식 영코로나서 포식 영코로나서 포식 영코로나서 포식 영코로나서 뭐 이 시드 그냥 다 퍼주는데? 그냥? 나보고 제발 깨라고 부탁을 하는데? ! 70 다시 태어났다 갓 태어난 세기야 영크로드 다시 태어났다 아 뭐야 이걸 아니 습 호스트 상태가 저거는 언제 먹냐 아 금방 먹네 저거는 언제 먹냐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습 아이고 대용치 요요요요쿠 실패 습 아우 역시 핑핑이 제발 거지같다 거지같다 정도는 핑핑이한테 있어서 칭찬이 아닐까 습 습 습 습 늦으 습 습 습 습 습 촬영이 끝난 뒤 스테플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78 다 먹을 수는 없겠죠. 2마리 먹을 수 있는 아 타랑 먼저 써야지 이 한꺼나 와 영포스트 노린거인 4마리 먹을 수 있는 아 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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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마리 5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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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독한 미식금 일 야 아 화염장벽이네? 잠깐만 미쳤습니까 슈먼? 나왔또 나왔또 굿 나왔또 이걸 타먹네 대주색 나왔또 야 나왔또 슥 나왔또 이것이 아이온 그댔 희망평 나왔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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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문 쟤도 먹을까? 98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쓰릉 1막에서 3대장 다 뜨고 첨탑 다 불태우네 영웅요우 퍼펙트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점수 훨씬 잘 나왔겠네 윙부츠 있었으면 엘리트 다 좁히고 4천 가까이 갔겠다 아 맞다 재물 재물 없어서 맞았지 쓰레코가 1막 유물이었으면 화면이 없으면 알잔 텐ánt 주회 섬 섬